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진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인도 동부 압둘 칼람 섬에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일부 다른 국가들도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